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되 그걸 팬이 원하는 것인데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나도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으니 왜냐 개인적으로 마지막 나의 사명감이랄까 어느 순간부터 지드래곤이라는 모습으로 이름으로 계속 서다보니 권주용이라는 친구는 어떤 아이였을까? 어떤 아이였을까? 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 현석이 형 고민이 많았을 거야 얘를 과연 치울 수 있을까? 다음에 다시 고려주세요 잘생겨진 거야 이게? 광고 보셨어요? 광고 보셨어요 좋아 보여요? 슬픈데? 이거 참 여유를 못 지게 하네 꿈속에서 사는 듯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뭐가 꿈인지 뭐가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컨셉은 권지영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허름한 권지영이 되어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의 CD-DRAGON이어도 그게 누구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네, 왜 내 goddame bodic 헬로? 헬로 헬로